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뮤직투버원 울리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아 이거 지금 새로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그대로 찍어갖고 지금 그대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녹화를 지금 눌렀습니다. 생방같은 녹화. 녹화같은 생방. 진행중이구요. 오늘은 저를 구독하고 저를 시청해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건 항상 실방을 틀건 들어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한번 한 15명 정도?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 항상 제가 방송을 틀면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재미있던 재미없던 저를 항상 지켜봐주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몇몇 진짜 몇몇 구독자분들하고는 카톡도 주고받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둘씩 진짜 저를 저랑 친한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다들 참 힘들게 살아요. 저도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금수저다. 이런 고정관념을 깼다고 우리 오춘봉 아우가 항상 늘 얘기를 하는데 호주노예도 제가 팬이지만 저는 미국노예입니다. 미국노예. 미국노예라 해도 과히 너무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산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방송을 킨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망가져야 되겠다. 제가 망가지면서 제가 망가지더라도 이분들이 웃을 수 있으면은 전 좀 더 망가지더라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솔직히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진짜 재밌게 하려고 무단히 뭐 이짝저짝으로다가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생각만큼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때로는 정말 좀 김도 빠지고 의욕도 상실하고 아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이짝저짝으로 정말 구라빵 없이 참 개똥 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응원 하나씩 보내주는 인마의 하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뿅뿅뿅 날려줄 때마다 저는 아 정말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자 지금서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저 동갑 내기 친구 호빵맨 구독자 호빵맨 엄마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호빵맨이 간병인으로서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는데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장기화 될 것 같답니다. 호빵맨 엄마가 아프고 힘들고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도 호빵맨 엄마가 제 영상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호빵맨이 그 친구가 제 영상을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병상에 계신 엄마도 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빠른 실내에 케어를 빌겠습니다. 제가 정말 힘을 모아. 힘을 모아. 에너지를 전달해서 어머니는 케어할 수 있도록 꼭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기봉님이라고 했어요. 화성군에서 손칼국수 기봉인의 손칼국수 운영중인 김기봉님 구독자 김기봉님 화성시에 은행나무길 818 은행나무길에서 손칼국수를 운영중입니다. 손칼국수 그리고 콩국수 해물파전 동동주 등등 맛있는 만두부터 해가지고 손만두 등등 참 맛있습니다. 가서 한 팔아주세요. 좀 팔아주시고 그 집에 김기봉씨도 참 힘들게 살고 좀 마음대로 잘 안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정신과 상담받는다고 정신병장 아닙니다. 요즘 다들 우울증이며 대인기피증이며 등등 다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분 엄마 친정엄마가 저를 좋아한대요. 친정엄마가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시나봐요. 왜 울리불리 TV 오늘 안 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모모양 탈북자 우리 세터민인데요.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친인척도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딸내미 키우면서 싱글 맘이죠.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작년에 운영하던 식당도 말아먹었죠. 속히 말해서 말아먹고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전세금도 이제 대출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말아먹으면서 이제 한마디로 지금 경제적인 사정으로 좋지가 않대요. 경제사정도 좋지도 않고 어 또 경제사기 경제적인 사정보다도 뭐니뭐니 해도 힘적으로 누구한테 기댈 수 없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뭐 부모님이 있든 친누나가 있든 형님이 있든 이렇게 내가 잘 안돼도 기댈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데 우리 모모는 탈북민으로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심적으로 참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좀 많이 심적으로 어려워 어렵다고 하더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 뭐뭐야 음 음 우리가 가족인께 우리는 가족인께 반은 안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가족인께 반은 안으로 걷습니다. 우리 울리불리 TV급 식구들 우리가 좋은 일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안 좋은 일은 또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함께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웁고 우리가 뭐 응원을 아무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어 되새기면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음 열심히 하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줄게 자 응원한다 제온모 화이팅 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우리 순종이 형님 예 우리 순종이 형님 우리 순종이 형님은 예 뭐 1년 정도의 법정 싸움에 뭐 있었어요 가족 가족사인데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좀 뭐하고 예 아무튼 예 지금은 이제 화려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예 화려한 싱글로 돌아와서 예 정말 머리 좋고 잘생긴 아들내미는 지금 저기 어 대학교에 지금 진학 중이시고 그리고 또 나홀로 어 어머님 을 모시면서 어 고속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예 항상 성실하게 스케줄 빵꾸 안내고 무사고 운전을 하시는 우리 순종이 형님께 항상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도 형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고 예 항상 어 뭔가를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하겠습니다 형님 어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리 그 조피디 예 조피디 조피디가 지금 몸이 안좋아요 안좋아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예 뭐 염증 수치가 해서 뭐 염증 제거도 하고 뭐 하여튼 허리가 좀 안좋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지금 항생제 주사를 뭐 하루에 몇개씩 맞고 병원방 먹고 있는데 예 하루빨리 쾌유해서 어 빨리 복귀를 해서 바깥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예 맛있는 어 뭐 국밥도 먹고 예 맛있는 어 음식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 조피디가 좋아하는 그 티 오이 오이차 오이차 맞나 오이차 한잔하면서 어 진짜 빨리 복귀를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어 바란다 예 우리 가족들 전부다 다들 지금 어 피폐하고 예 심신이 피폐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내 영상을 보면서 어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어 정말 나도 어깨가 무겁지만 좀 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어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과 어 그리고 또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어 여유를 만들어주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울리블리 패밀리 울리블리 티비를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예 울리블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인종차별 절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 절대 없습니다 예 남녀평등을 외치고요 동물 어 그 동물을 사랑하고요 동물학대를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다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 여기까지 울리블리 샌프란시스코 뮉투판 울리블리였고요 예 제가 지금 말한 분들 모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 평화를 빌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내일 영상이 기대되신다 분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삼성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오이 주십시오 light 반 Hands 흥진 아주 specific 입니다 여러분 잘 어디 어요 strip 놀아 놀아 도 일 수고하셨습니다 finite 몸 습님 teil peu Dé 아파 참